아 이거 너 뭐 이 나사를 이 자식 저거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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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재쾌질도 정말 슬기 재쾌질도 강산이 신발 뭐야 아우 고아야 아유 이게 뭐니 알았어 알았어 야 이 새끼 정말 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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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들어오지 말래잖아 나와 슬기 슬기 나와 야 보라 너 정말 이게 뭐이니 아 이 자식아 이 상황에 하나 또 뭘 굴가야 돼 아빠 하나 주세요 얼른 가 아 자식들 균덩이 왜 이렇게 떠드나 밥 깨끗하게 다 먹은 거 좀 봐 음 아이고 아이고 참 애교하나 정말 아이고 아 아 천둥이다 천둥이다 아빠 만져주세요 얘 너 이러고 오줌싸지 너 가끔 어 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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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있어 조금 있어 쟤네랑 같이 가게 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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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소아 아이소아 까미 오늘 저녁은 물 말아먹자 니 먹던 대로 아이소아 알았다 가자 가자 까미 까미 꼬랑지는 치긴 치는데 응 꼬랑지는 치긴 치는데 뭐가 뭔지 아이고 얼른 밖으로 나가야되는데 얼른 먹어 먹어 얼른 먹어 우리 통마리 하나 올려놨다 먹어 알았어 먹어 쟤 마지막 맛있어 까미 맛있어 아 Hoodie 맛있어 단 İstanbul 밥 먹지마 너 밥만 먹어 이 다이어트 한다는 새끼가 먹지마 야 다니 밥을 치워야지 밥이 문제다 밥이 밥이 문제야 밥이 이놈의 새끼야 몸뚱아리 좀 생각해봐 좀 그게 뭐야 그게 너 슬기 안 나와 슬기 나가 빨리 나가 슬기 나가 쟤니 쟤니야 얘 돌았어 또 먹고 싶어 맨날 먹고 싶어 어떻게 해 왜 슬기만 갖고 그래 이 와중에 얘는 여기서 아빠 저 새끼들 저 새끼들 놀 때 놀 때다 하나만 추면 안 돼 다 했어 다 했어 없어 없어 하하하 얼굴 좀 봐 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자 발 어디 발을 이리 와 잠깐만 앉아 니들 이씨 발 하나 다니 슬기 보라 발 보라 보라 야 야 야 제니 봐라 제니 봐 슉 다 먹었어 먹고와 먹고 먹으면서 오지마 이거 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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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지금 개개하게 흘리고 됐어 그만 먹어 너희 어제 얼마나 많이 먹었냐 응 형사님 왔어 왜 와 얼른 가 뛰어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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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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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계속 뛰어 놀다가 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얼마나 바보냐면 내가 저 뒤쪽에 밥그릇에다 밥을 주고 이 앞에 있는 밥그릇을 제가 이걸 툭 찾거든요 그러니까 저 바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뒤에 있잖아 야 이렇게 코가 안 좋나 걔가 땀이야 너 뒤에 있잖아 바보네 바보야 뒤에 있잖아 뒤에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 밥그릇을 다시 푹 건드려줘야 돼 자 땀이 여기 있다 이제 먹네 그래서 이런 이런 류의 개들을 사냥개 썰게를 못 쓰는 거야 다 뒷개로 쓰는 거지 코가 이렇게 안 좋아서 어떡해 걔도 식사량을 좀 줄이자 너도 우리 집에만 오면 개들이 다 살찌네 나만 살안지고 애들만 다 살쪄 슬기도 하나 주세요 슬기 아휴 어떡해 주머니 주머니 한 방 슬기 하나 주세요 아휴 아휴 떨어졌네 너네 말먹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단체로 하나 먹어 저것들은 말먹었어요 바보라도 많이 먹었는데